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의 첫 번째는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인데요. 시간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시간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 완성 첫 번째 문제에서요. 감옥 코드와 분반 두 개의 필드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강의 시간 필드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 필드를 선택하시고 새로운 내 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이라는 값이 입력되도록 기본 값에다가요. 시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반 필드에 대해서 분반 선택하시고요. 분반 필드에 대해서는 영문자가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드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자동적으로 영문 입력 상태로 변환되도록 그럼 아래쪽에 오셔서요. ime 모드에서요. 영문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영문은 1바이트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영 숫자 반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분반 필드에 대해서 a부터 e까지만 입력되도록 a, b, c, d, e까지예요. 분반 필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셔서요. in 연산자를 이용하시거나 or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고요. a, 대문자 a, b, c, d, e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실 거예요. a, b, c, d, e 라고 입력하시고 a부터 e, e의 값이 입력되면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요. 데이터, 그 다음 입력 오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오류라고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테이블 위에 가셔서 저장 누르시고요. 이렇게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는 이유는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간표 underbar a, d, d 테이블에 데이터를 시간표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현재 시간표 a, d, d 테이블에 5개 레코드가 있고요. 시간표 테이블에 현재 몇 개죠? 15개 정도 있네요. 시간표 테이블에다가 시간표 추가 add, d, d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 시간표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타이핑을 하시는 건 아니고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현재 작업 잠깐 확인하셨던 필드 다 동일하죠? 네 확인해 보시고 오른쪽 닫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가셔서요. 우리는 시간표 underbar a, d, d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모든 필드 동일했으니까 감옥 코드, 그 다음 분반, 학생 코드, 강의 요일, 그 다음에 강의 시간. 문제에서 학점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시오. 학점 필드는 안 가져오셔야겠네요. 학점 필드는 빼시고요. 그래서 감옥 코드부터 강의 시간까지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추가 지리를 이용해서 우리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 어느 테이블에 추가하실 거냐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시간표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네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를 저장 누르셔서요. 시간표 추가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표 추가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이용하여 처리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면 실행하시면 돼요. 그럼 5개 행을 추가합니다. 아까 우리 5개 레코드인 거 확인하셨죠. 예 한번 하시고요. 시간표에 가면 이제 20개 되겠나요? 네 전체 20개 확인되시네요. 오른쪽 닫기, 시간표 추가 커리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커리 관계 설정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화면에 관계 설정을 할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관계 도구 디자인 탭에 테이블 표시하신 다음 첫 번째, 시간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생 테이블도 필요하시네요. 또 시간표 테이블과 수강 감옥, 수강 감옥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라고 3개의 테이블을 추가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첫 번째,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학생 코드 필드에서 시간표 테이블로 드래그하신 다음 화면에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세요. 라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와 수강 감옥 테이블의 감옥 네, 이건 수강 감옥은 조금 있다 할 거고요.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가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수강 감옥과 시간표 삭제,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두 개만 선택하시고 만들기 누르시고요. 다음은 시간표 테이블에, 시간표 테이블을 가운데 갖다 놓을까요? 시간표 테이블에 감옥 코드는 수강 감옥 테이블에 감옥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선택하고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문제에서 수강 감옥, 감옥 코드가 변경되면 시간표 테이블도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수강 감옥에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면 시간표 테이블도 삭제한다. 삭제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삭제를 체크하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1번 DB 구축의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폼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가장 적절한 테이블을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배치 입력 폼에 봤더니 감옥 코드, 감옥 명, 학점, 시간 이렇게 4개의 필드가 있네요. 그럼 얘를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우리 수강 감옥을 한번 열어볼게요. 수강 감옥에 감옥 코드, 감옥 명, 수강 감옥, 학점, 시간 어?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수강 감옥 테이블을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표시해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오셔서 레코드 원본은 수강 감옥 테이블을 가져다가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 화면과 같이 레코드 선택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레코드 선택기 문제 다음 페이지 봤더니 왼쪽에 삼각형이 보이시면 지금 제 화면은 아니에요. 문제에 왼쪽 삼각형이 표시가 되면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없으세요. 그래서 형식 탭에 오셔서요. 레코드 선택기 현재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기본 보기 현재는 제시된 그림에 안쪽에 하이 폼이 있는 거고요. 감옥 코드와 시간은 현재 기본 폼은 딱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본 보기에서 단일 폼을 선택합니다. 단일 폼 선택 그 다음 본문의 윗부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제목을 좀 입력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위쪽에다가 드래그를 하셔서요. 드래그를 하셔서 수강 감옥별 배치 내역 입력 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입력하신 다음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적당한 위치가 이 정도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 문제에서 지금 삽입한 레이블의 이름을 모드 탭에 가셔서요. L 다시 제목이라고 이름을 작성 아이코 오타가 있네요. 제목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캡션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셨고요. 글꼴 크기는 형식 탭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모드 탭에서 하실 수 있고요. 글꼴 크기를 16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폼의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를 추가할 수 없다 추가 가능을 아니요로 바꾸시고요. 삭제할 수 없다 삭제 가능을 아니요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 보기 한번 하셔서 현재는 하이폼이 없어서 이렇게만 보이실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하시면 하이폼까지 삽입이 되실 거예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갈까요?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두 번째 문제 앞에 화면과 같이 배치 입력 폼에다가 하이폼을 추가하래요. 그럼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하이폼 하이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안쪽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하이폼은 기존 폼을 사용해서 과별 배치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감옥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 목록이 딱 하나 있네요. 감옥 코드를 필드 감옥 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배치 상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치 상세라고 수정하시고요. 하이폼의 이름을 배치 상세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이폼이 들어가 있고요. 이 레이블이 제시된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두시면 되고요. 이제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폼 보기 가시면 이렇게 하이폼이 들어가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다시 배치 입력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셔서 닫기, CMD 닫기 명령 단추를 선택하면 현재 폼을 닫는 이벤트 프로시저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작성기 누르십니다.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해서 두 커맨드 그 다음 현재 폼을 닫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클로즈 닫겠습니다. 누구를 닫을 거냐면요. 폼을 닫겠습니다. 앱 폼을 선택하시고 그럼 폼의 이름이 좀 필요하시겠죠. 폼의 이름은 앱 폼 심표 하시고요. 그 다음 오브젝트 네임에다가 폼의 이름을 입력하는데 배치 입력 폼을 닫겠습니다. 심표 그 다음 문제서요. 폼의 변경 내용이 있으면 사용자 확인 없이 무조건 저장하고 무조건 저장한대요. 그러면 Save Yes 무조건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Save Yes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작업한 이벤트 프로시저에 대한 내용은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 보기에 가셔서요. 닫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저장하고 폼이 닫히도록 여러분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2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최에서요. 보고서 학생비치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갑니다. 화면에 이제 학생배치 보고서 디자인 보기 상태로 열려 있고요. 보고서 머릿글에 보고서 머릿글에 있는 제목은 이 제목은 매 페이지 윗부분에 나타나도록 페이지마다 표시될 수 있도록 페이지 머릿글에다가 옮겨달래요. 위치로 옮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머릿글을 살짝 크게 조절하시고 보고서 머릿글에 있는 제목을 선택하고 컨트롤 X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위치를 직접 옮겨주시면 돼요. 또는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제가 컨트롤 X 컨트롤 V 했네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위치는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학생코드 머릿글에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학생코드 머릿글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잠깐 확인해 볼게요. 저장 한번 해보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가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학생별 학과 배치 보고서 제목은 나와 있는데요. 학생코드 그 다음에 학생명 제목이 학생코드 머릿글이 화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었네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학생코드 머릿글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의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해서 예로 선택하시고 다음 세 번째 본문 영역에 TXT 순번 첫 번째 있는 TXT 순번을 선택하신 다음 해당 학생에 할당된 감옥에 일련번호가 표시된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일련번호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데이터는 1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2, 3, 4 하려면 누적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돼요. 누적 합계에서 그룹 다음 네 번째 학생코드 바닷글에 TXT 총 강자수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 강자수는 강자의 개수를 컨트럴 운번에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 시간은 시간수의 합계 합계를 구하겠다. 컨트럴 운번에다가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시간수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닷글 영역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했더니 TXT 페이지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페이지에 대해서는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가 나왔네요. 컨트럴 운번에다가 현재 페이지를 가져오겠습니다. 페이지 입력하시고 M% 연산자 큰 따옴표 문 꺼서 띄어쓰기가 좀 되어 있나 아 되어 있어요. 한 칸 띄우고 슬래시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M% 연산자 그 다음 페이지 S 입력합니다. 되셨으면 일단은 저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에 가셔서 현재 작성한 내용을 보고서가 잘 작성이 되어 있나 좀 크기를 늘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별 학과 배치 보고서 학생코드 이제 나왔어요. 표시됐고요. 총 강자수 총 시간 표시되어 있고요. 페이지 번호 표시가 되어 있고요. 123, 123, 122 일련번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생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생 검색 폼에서요. CMD 검색 학생 검색이라고 표시된 명령 단추 CMD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서 클릭하면 원 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을 하시오.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래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명을 입력 받아서요. 입력 받아서 TXT 찾기 컨트롤에 학생명의 일부를 입력하면 학생명 필드 내용 중 해당 문자가 포함된 레코드를 찾아서 표시되도록 구현하시오. 필터에서 표시를 하는데 일부만 일치해도 찾아서 표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 필터 하겠습니다. 라고 필터 입력하시고요. 학생명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딱 일치하면 는 하면 좋아요. 근데 전체를 일치하지 않고 일부가 일치합니다. 라고 하니까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라이크 별표 그 다음에 TXT 찾기에서 입력 받은 내용 별표 큰 따옴표를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학생명은 숫자가 아니겠죠. 문자겠죠. 그래서 문자이기 때문에 입력된 내용의 앞에 별표와 뒤쪽에 별표의 작은 따옴표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입력된 데이터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하셨고요. 또 TXT 찾기라는 것은 컨트롤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입력받는 값입니다. 라고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셔야 될 게 M% 연산자 앞뒤에 큰 따옴표 열고 닫고가 정확하게 되어 있나 학생명 앞에서 큰 따옴표 여셨으니까 M% 앞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뒤쪽에 M% 뒤에 큰 따옴표가 닫히기만 했으니까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현재 폼에서 위에서 조건을 줬던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필터 1의 속성을 투르 값을 주셔야만 필터를 적용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 먼저 할게요. 그리고 나서 폼복에 가셔서요. 학생명에다가 연자를 한번 입력하고요. 학생 검색을 하면요. 박효연, 또 다음 가면 채태연, 채연이 연자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아다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학생 검색 폼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처리 기능 구현의 첫 번째 쿼리 작성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시간표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누릅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이 있다면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드를 추가하시는데요. 학생 코드 필드가 있습니다. 감옥수, 감옥수, 그러면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특정 필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학생 코드별로 배정된 감옥수, 기본키인 감옥코드를 가져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요약해서 개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옥수, 얘는 감옥코드가 아니라 얼라이언스 별명을 감옥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시면 학생 코드, 그 다음에 감옥수 아래쪽에 전체 레코드 개수가 제시된 그림과 같이 7개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를 문제에서 학생별 강좌수라고 입력하시고요. 학생별 강좌수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감옥을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 필요하신 테이프를 가져오는데요. 수강 감옥 더블클릭 시간표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필요한 내용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감옥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감옥명, 학점, 강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옥명이 현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수강 감옥인가요? 수강 감옥 확인해 볼게요. 수강 감옥 테이블에 가서 감옥명이 입문학 맞네요. 수강 감옥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강 감옥 그 다음 학점, 강의 시간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3개의 필드 가져오셨고요. 강의 시간이 강의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그럼 강의 시간 잠깐 시간표 테이블을 좀 확인할게요. 시간표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강의 시간에 이렇게 숫자만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라 3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문자가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 누를게요. 그럼 조건에다가 조금 레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레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강의 시간 필드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만 좀 추출해 와서 화면에 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3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3하고 같습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주셔도 되고 그냥 크거나 같다 숫자 3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수강 감옥을 기준으로 정렬을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름차순 그리고 나서 일단은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수강 감옥 학점 강의 시간 제시된 그림과 전체 레코드 개수 확인해 보시고요. 네 맞죠. 그러면 우리 저장하셔서요. 현재 작성한 쿼리 이름을 수면 감옥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생 검색 폼에서 학생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창 닫기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에 작성하실 거고요. 문제에서 따로 매크로 언급이 없으시면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하셔서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창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우선은 메시지가 좀 표시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메시지가 표시가 돼서요. 창 닫기 확인 메시지가 표시가 돼서 여기에서 예를 받았을 때 예스를 받았을 때 문제를 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대화 상자는 메시지 박스 함수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박스에서 예, 아니요, 뭔가를 선택했을 때 기억할 변수 A라는 변수 하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A는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데 프롬프트는 제시된 그림의 가운데 있는 글씨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입력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화면에 이렇게 물음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물음표는 VB, 퀘스천 입력하시고 더하기 물음표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스, 아니요 그 다음에 치소 그럼 VB, 예스, 노 그 다음 치소는 캔슬이죠. 이렇게 세 개의 명령 단추가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타이틀은 제시된 그림에 위쪽에 조그만하게 폼 닫기 확인이라고 입력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 박스 가로 닫아주시고요. 살짝 크게 조절할게요. 네, 그 다음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창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라고 클릭을 받으면요. 창 닫기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시지 상자가 나와요. 그리고 예를 클릭하면 학생 검색 폼이 종료되도록 만약에요. 메시지 상자에서요. 만약에 A라는 변수의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데 예, 아니요. 취소 중에 어떤 값을 기억하고 있겠죠. 네, 그 값이 VB, 예스라면 VB, 예스라면 문제에서 뭘 하랬냐면 학생 검색 폼을 닫으래요. 실행하세요. 두 코맨드 닫는 거를 실행하세요. 클로즈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엔드 입으로 입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 폼보기 가셔서 창 닫기 누른 메시지 나오고 얘 누르시면 화면에 창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커리 탭에 가셔서 학생별 학과 수집 커리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 학생명 수강 과목 그 다음 학정 그 다음 시간수 네 이렇게 필드를 추가하십니다. 학과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고 여기 학과는 화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학과는 가져오긴 하는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학과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받는다. 보통은 매개의 변수라고 하시면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쓰시면 돼요. 하지만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매개의 변수에 입력된 값을 검색하겠습니다. 대가로 안에다가 표시할 문구를 입력합니다. 검색할 학과 입력이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이게 일부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매개의 변수 입력 받아서요. 해당 학과의 학점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테이블 만들래요.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은 문제에서 잘 봤더니 조회 학과 학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학과 학점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확인 그 다음 현재 작성한 커리도 저장할까요? 커리 자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학과 현황 생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생성하는 커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실행 한번 누르시면 검색할 학과를 입력해라 고분자 라고 입력되어 있네요. 고분자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7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왼쪽에 조회학과 학점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고 7개 행이 추가가 됐는데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조회학과 학점 현황 더블클릭하면 문제 제시된 데이터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모의고사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 수고하셨습니다.